연세대학교의 승리로 경기 종료됩니다. 고대학기 팀은 가족이고 하나다. 무적의 팀 한마음이다. 고대학기 팀은 유재석이다. 요즘 태세니까요. 이번에는 꼭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골로. 되게 민망해요. 사랑골로 났는데. 동점골이 아닌 꼭 결승골 넣어서 승리를.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골. 한 골 넣겠습니다. 제 포지션이 골이라서 실수를 하면 바로 실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고 다 막아내겠습니다. 매우 우세하게 이겼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어느 누구나 부러워할 팀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시합이나 모든 거를 되게 편하게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수비력보다 공격력이 많이 강하고요. 현대가 한 골 넣을 때 둘 골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격력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우세가 이길 확률은? 말로 하긴 생각하니까 손모양으로. 최종을 다할 거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길 거니까 승리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주시길 바랍니다. 연세대생은 뭐 안 오셔도 돼요. 네. 이제부터 저희가 이길 거니까. 서가세요.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지켜봐 주세요. 무대 필승 전승 압승 파이팅! polic약대파이팅! 조그한대생은. 정국야. 터치. 준비. 미세대생. 크这이. 내가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들기.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l Filip이기입니다. 이렇게 인간대생으로 가면. 그것이 없는 느낌? 지금.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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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And we won't be by a soul Just like you